저희가 주관적 랭킹입니다 생일 업로드 떡볶 3끼 이게 맵지 않아서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겠네 떡볶이는 소스랑 너무 잘 어울린다 골기암을 확 재받는다 상치가 그죠? 어디서 이런 척은 경관에서 떡볶이 먹을까? 여기는 확 떡이 좋네 우리 할머니 떡볶이 랭킹은 지금 부동의 1위입니다 PPL 떡볶이 랭킹 1위 원전제, 제 스타일에 가까워요 양념이 되게 진하다 오징어, 여기 오징어 여기는 오징어가 액기스야 면이 되게 진해 떡볶이가 라면이네 떡볶이라기보다 약간 제육볶음? 나 이 시간만 되면 약간 너무 어렵다 이번엔 와아 되게 묽어 보이는데 양념이 잘 배어있고 대중 살고 싶다 여기가 좀 깨졌으면 좋겠어 여기가 맛있어 오케이 방모드의 떡볶 3끼 에이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